내일이 올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 예수사랑여기를 만났습니다 우리 곁에서 오래 살아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앞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신다면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